버스 버스 대중교통 수단 여러 사람 같이 타다 정류장 서다 타다 기다리다 도착하다 앞문 내리다 뒷문 요금 천원 정도 미리 벨 벨 누르다 누르다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중 하나예요. 버스는 여러 사람이 같이 탈 수 있어요. 사람이 같이 탈 수 있어요. 버스는 정류장에만 서요. 버스는 정류장에만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싶으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야 해요. 버스를 씹으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도착하면 앞문으로 타요. 버스가 도착하면 앞문으로 그리고 내릴 때는 뒷문으로 내려요. 뒷문으로 한국에서는 버스 요금이 천원 정도예요. 한국에서는 버스 요금이 천원 버스에서 내리고 싣으면 미리 배를 눌러야 해요. 버스에서 싣으면 배를 버스에서 버스에서 배를 버스에서